다섯, 여섯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밀자 여기를 넣었어요 지금 이게 선수거든요 여기 끼우면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수로 많이 당했죠 일단 이 한 방으로만도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겠네요 한 칸 뛰어서 물어보고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김다영 선수와 조승원 선수 판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, 둘, 셋 다시 나갈까 hoş 일주일 때